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현 1구역 재개발 구역 내 소유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2023년 3월 30일 되겠습니다. 3월 30일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인데요. 3월 31일날 3시에요. 카툭에 올려는 사진대로 익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설명이라고 시청에 프랑카드가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시 2023년 3월 31일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 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요. 오후 3시. 장소는 익산시 국가무역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2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모현 1구역이 지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요. 가장 기초적으로 구역설정을 해야 돼요. 기본계획, 구역설정. 그런데 시에서 지금 이렇게 필요한 지역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실시해서 행정의 절차에 따라 공람하고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설명회 때 소유자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참가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많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모현 1구역 저희의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요. 내일 31일이잖아요. 31일을 2시까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모여서 지금 우리 협력업체 구역설정하는 우리기술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계하는 그룹종합환경건축설계사무소 업체가 올 거에요. 그래서 같이 궁금한 장을 좀 얘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주민설명회 가서 어떤 것들을 귀담아 드려야 되나.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반영해 드리려고 또 질문을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을 2시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누고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2시 반에 출발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양라면 공장 옆에 있는 익산시 국가무역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2층으로 갈 거에요. 갈 거에요. 그러니까 내일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모현 1구역이 제가 그렇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3시서부터 주민설명회를 마치고요.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는 대로 저희 재개발 구역 내로 이동을 해서 마치는 대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할까 합니다. 좀 바쁘시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모현 1구역이 재개발을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세한 것은 내일 2시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오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마치고요. 다시 한 번 더 소유자, 가족 다 모시고 오셔도 돼요. 많은 분들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2시까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카톡방에 계신 분께서는 참석하실 분은 참석이라고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저희가 전에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만 한 820세대로 이렇게 재개발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시에서 내일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까지 이렇게 묶어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업지역에서부터 영신교회 전까지 그렇게 재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고층은 39층 되고요. 39층 되고 약 전체 세대수는 1450세대 정도 될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내일 오셔서 기타 많은 대화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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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